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V 합시다. 김지영이고요. 2024 V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 할 때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리는 거.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저는 겸손해야 된다. 내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있잖아 얘들아.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잖아. 자신감에 차오르기 때문에. 자만이 아닌 정말 긍정적 자신감에 차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강좌와 이 교재는 제가 겸손 떨지 않고 말하는 제 사랑하는 강좌 중에 하나죠. 그게 V 단어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셔라. 라고 할 강요를 하고 싶을 정도의 강좌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 4년 차인데 이 V 단어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어 강좌? 단어 교재의 인식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깬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너무 좋은 수강평을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한 강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단 제 커리큘럼을 풀로 풀커리를 타지 않아도 V 단어는 그래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강좌 중에 하나죠. 자, 가장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야, 무슨 단어가 강좌가 있어?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다니까, 얘들아. 이 V 단어 강좌와 교재는 단언컨대의 독해를 위한 강좌예요. 아니, 그냥 단어 띄워놓고 뜻 이거야 하고 넘어가는 강좌가 아니라고, 얘들아. 이건 독해 강좌야. 내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장들을 볼 수 있을 만한 시각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강좌입니다. 자, 아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교재나 수업을 들어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 초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단어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단어들도 좀 나올 건데 근데 이걸 정답을 만들어내는 키로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힘들다고. 아니, 너네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냐는 거야. 지문의 내용을 다 알았어. 빈칸 밑에 뚫려 있어. 근데 빈칸 밑에 나와 있는 선지를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단어거든. 근데 틀리는 거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알고 있는 범주를 한 칸 내지 두 칸을 더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 선지를 손으로 못 고르는 이런 경우들. 즉, 정답의 키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냐는 거야. 이 수업은요. 강좌 보시고 책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여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단순 단어 암기 교재 아니고요. 단순 단어 암기 수업 아닙니다. 교재 안에는 대략 250개 내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더 가야 되는 단어의 필연적인 이미지를 잡아주는 수업. 너가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확실한 이미지로 잡아주는 수업과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샘플을 뒤에 조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 외우기도 싫고. 근데 이 강좌는 네가 모르면 한 문제 틀리는 단어들 있지. 이 단어 모르면 진짜 한 문제 틀릴만한 정말 치명적인 단어. 치명적인 단어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몸짓, 발짓, 노래, 표정 등등으로 정말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쏙쏙 박히게 해주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아니,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맛보기 강의 한번 좀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맛보기 강의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실 만한 단어, 번호도 알려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어쨌든 맛보기 강의를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당사자, 수업하는 제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정말 상업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보다는 수강평을 보세요. 제 모든 강좌 중에서 아마 굉장히 가장 많은 수강평이 달려져 있는 강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수강평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제 자랑을 하라고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가 초반에 어떤 상태였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한 그 시퀀스를 보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그 상태가 아니었나 라는 걸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기대하시라고. 내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됐니, 여러분들? 이제는 참 감사하기도 V단어에 대해 설명을 많이 안 들어도 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은 이 정도로만 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교재의 챕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 2, 3, 4, 5, 6, 7까지 구성돼 있고 뒤에 워크북까지 들어가 있는데 챕터 1에서 챕터 7까지에 해당하는 주요 챕터 안에서 각 컨셉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단어를 좀 더 쪼개야 될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될까에 해당하는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샘플을 보는 게 제일 좋잖아. 자, 지금부터 이 OT는 그냥 저 수업은 저런 수업이구나 라고 보지 마시고 어? 내가 저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들 해요. 강의만 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교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수업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해요. 너무너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닌 이상 교재와 수업은 다 있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문들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거든. 근데 네가 그 예문들을 다 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재, 수업 둘 다 동반하세요. 아, 그러면 선생님 교재만 있어도 됩니까? 아니요. 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몸짓, 발짓, 표정, 노래 등등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험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미지를 다 설명해 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니, 수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요. 듣기에는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임팩트가 커서 여러분들은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챕터 1부터 제가 간략간략하게 어떤 수업을 할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챕터 1은요. 안 헷갈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챕터인데 대략 한 15개 정도의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추린 것들 중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한 문제 틀릴 수 있는 단어들만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단어들이 다 티추드로 끝나는 단어들이지. 여러분들 에디추드, 얼티추드, 레디추드, 그래디추드, 앱티추드 그리고 롱티추드도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이 다섯 개의 단어 단 하나도 모르신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애티추드는 될 겁니다. 이거 한국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니까. 예상을 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 얼티추드로 단어장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걱정스러우는 건 레티추드나 그래디추드나 아마 그래디추드도 근데 좀 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앱티추드 여기서 어? 하시는 분들 하세요. 하세요. 제가 뜻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챕터 1의 수업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거니까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헷갈릴만한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단어들을 좀 이미지 알기 쉽게 좀 구별을 해드렸어요. 자 하나 더 가볼까? 자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자 위에 단어 어떻게 발음해? causal causal 밑에 거는 casual 어 그냥 선생님이 단어뜻만 알려주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어의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그냥 이건 이것 뜻이고 이건 저 뜻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있다가 여러분들 사실 지금 챕터 1 다 끝나고 챕터 2 찍다가 지금 OT를 찍는 거거든? 내가 수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causal은 일단 인과관계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cause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라는 거에서 나오는 형용사용이 있고 깊이 쉽게 들어가는 단어 즉 여러분들의 정답 하나를 좌지우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 casual이 뭐야 얘들아? casual? 그냥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이런 스타일을 casual이라고 하나? 틀린 건 아닌데 네가 거기까지만 이 단어를 아는 순간 문제 하나 날라가 자 예를 들어볼게 듣고 판단해봐 people have a casual attitude toward safety people have a casual attitude toward safety 해석해봐 사람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casual attitude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쪼가리 그냥 그런 태도요 뭔 소리야 그게 너가 이 casual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이미지에 건성건성하고 대충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다? 여러분들은 단어 수업이 좀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단순 암기장만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얘들아 이 단어장은 암기장을 위한 단어 암기장이 아니야 신경 써야 할 단어들의 집합이야 추가적 이미지를 더 알아야 될 단어의 집합들이라고 하나 더 가볼까? 예를 들어볼게 I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in my classroom 해석해봐 I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in my classroom 나는 교실에서 내 친구들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casual relationship? 그냥 뭐 청바지에 이렇게 뭐 야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저는 친구들과 최악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틀려 해석을 뭐라고? 나는 친구들과 관계가 그렇게 깊지가 못해 그렇게 우정이 세지는 않아 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머릿속에 없다 이 한 큐 때문에 문제를 틀릴 거라고 그런 거 잡아드리는 수업 뭔지 알겠지 얘들아? 단어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독해를 위한 수업이라니까 단어 뜻만 대충 알려주고 도망가는 수업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항상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 인간이 무슨 뭐 단어장 뭐 이런 거 그냥 암기용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 저와 제 실장님이 항상 우리가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재에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하지 말자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관련된 부담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저는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좀 자극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거 단어장 팔아먹기 위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시면 교재 사지 마시고 다 쓰세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 예문이 너무 중요한데 기출 예문이 진짜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됐지 얘들아? 자 하나만 더 챕터 2로 가시면은 우리 교재의 메인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너 제대로 아니? 아니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truggle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싸우다 뭐 애쓰다 아니면 뭐 고군분투하다 사자성화 쓰면서 고군분투 뭐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너 이 단어를 봤을 때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냐는 거야 아 얘를 하나만 들어드릴게 정말 유명한 농구 선수가 하나 있어 이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섰어 쐈다 안 들어가 두 번째 안 들어가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다 쌌는데 하나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때 스포츠 커멘테이터 스포츠 해설자가 방송에서 뭐라고 할 때가 있냐면 Oh my god He's struggling from the line 이럴 때가 있어요 He's struggling from the line 그가 사유투 라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 이 사람 오늘 안 되는 날이네요 라는 표현이야 Struggle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 이건 회화를 위한 수업이 아니야 문제를 맞추기 위한 수업이지 이게 선지로 나온단 말이야 이 이미지를 못 잡으시면 이런 걸 제가 여러 가지 예시와 이미지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는 수업이라고 왜? 치명적이거든 정답이 키가 되거든 하나 더 가볼게 Exclusive? 뭐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배 그치? 배타적인 틀린 거 아니거든 근데 제대로 아니냐고 했었지 이 단어는 단순히 배타 배제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본질적 이미지가 어떠냐면 예를 들어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 있어 남친, 여친 있어 근데 네가 남친, 여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Hey baby I exclusively love you I exclusively love you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자기야 난 자기를 배타적으로 사랑해 배타적으로 사랑한다고? 뭔 소리야 그게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문장을 잘못 읽게 된다니까 얘들아 선지를 못 고른다니까 여러분들 exclusive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아까 배타적인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말 그대로 그게 뭐 해야 되나? 타인을 배제한 상태의 것을 얘기하는 거야 타인을 배제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I exclusively love you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는 자기를 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를 사랑해 한마디로 무슨 이미지일까? Only 너만 사랑해 타인을 배제하고 너만 사랑한다 예를 들어 exclusive soccer team 이라고 했다고 치자 exclusive soccer team 이건 평가원 내에 나왔었던 문장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배타적 축구팀 최악이야 큰일한다고 뭐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을 다른 팀들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팀을 얘기한다고 유일한 팀 범접 불가능 팀 이런 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선지가 날아간다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 제 영어적인 능력과 제 원어민적인 감각과 영영사전을 통해서 증명시켜드리고 제가 기출문장을 박아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오게 한다고 챕터 2가 바로 그런 느낌이야 너 진짜 단어를 제대로 아느냐 그리고 듣다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단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요 제가 상담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업 부담은 적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저녁 먹고 아침 점심 먹을 때 그때 틀어놓기 딱 좋아 필기할 것도 많이 없어 형관편 몇 개 치면 돼 얘들아 별표 몇 개 치면 되고 좀 더 가볼까 챕터 2 말고 챕터 3는 다 아니? 라고 하는 챕터거든 얘도 메인 챕터 중에 하나인데 다 아니라는 챕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 하나가 박혀있는 다음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뜻이 많을 때 여러 가지 뜻이 많을 때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외워야 할까 고민될 때가 되게 많죠 그것의 선을 정해드리는 수업이에요 야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알아야 돼? 아니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라고 하는 범인을 정해드리는 수업이에요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네가 하는 게임은 게임 뭐 게임 뭐 게임 이거겠지 근데 게임에 사전에 쭉 내려가면 저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사냥에 관련된 단어 혹시 알고 있었어요? 사냥감 사냥감 어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거 외우라고 내가 지켜 야 여기까지는 알아라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들아 하나 더 가볼까? positive? positive? 긍정? 그래 맞는 말인데 문제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와 예를 들어볼게 dope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 dope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 수업 들어보면 제가 스토리 하나를 얘기해드릴 건데 아무튼 dop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 마약 이런 뜻이에요 약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이 뭘 받지? doping 테스트를 받지 이거야 옛날에 근데 이제 홍대에서 제가 일어났던 얘기를 아마 이제 강조해서 해드릴 건데 아무튼 doping 테스트, dope 테스트를 했는데 positive가 떴다 무슨 뜻이야? 양성 반응 까지 괜찮지? 어 선생님 그 정도는 좋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 너 다 아니 진짜 자 듣고 해석해봐 네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hey man hey I know you just wanna stay in your house and doing nothing, playing games and stuff but please go out and hang out with other friends and be more positive 이럴 때가 있어 친구야 너 알아 그래 니 집에서 맨날 그냥 혼자 있고 아무데로 나가기 싫고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 하지 야 근데 좀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고 be more positive 좀 해 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뭘까 얘들아 be more positive? 긍정적이 돼라? 아니 야 좀 적극적으로 해 집에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인 이란 단어가 평가는 지금까지 치명적으로 세 번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해석 완전 날라 가는 거야 그럼 negative는 뭐겠니 얘들아? 소극적인 이런 느낌이야 자 너 다 아니? 지금 이 OT 영상은 테스트용으로 쓰세요 지금 너 진짜 이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한번 접근하고 가야 돼 챕터 너머 4 얼마나 여러분들 수거 외우기 싫어하니? 나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 때는 이제 수거장도 팔았단 말이야 근데 단어장과 다르게 수거장은 보기가 되게 징그러웠어 나는 그러니까 수거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 이렇게 일렬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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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막 기계적으로 암기하려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봐요 수거는요 기계적으로 암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문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수거예요 필요한 수거들 뭐 이제 샘플 문장 잡아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게 수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은식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수거들은 좀 있어 대놓고 이건 그냥 기계적 암기를 해야 되는 수거가 있거든 그 수거를 추려 추려 추려서 모으는 게 바로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 예를 들면 at best 두 단어로 이루어진 수거예요 무슨 뜻이니? 최고예요 베스트예요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나요 얘 전형적 부정적 이미지에 기껏 해봐야 라는 무시하는 말투가 느껴져요 너 잘하고 있니? 너 지금 괜찮니? 얘는 뭐니 얘들아 argue for 주장하다 그건 argue지 for 이런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어디를 향해서 내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해서 결국 지지해주다 아니면 뭐 동의하다 이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있니? 반대 단어는 argue against argue for argue against 지지하다 또는 뭐 반대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 한 큐의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문제라고 얘들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들 수거 중에서 많이 알아야 될 것들 not so much asb 뭐 등등등등 아무튼 그렇게 모르면 한 문제 날라갈만한 수거를 정리해준 챕터가 챕터 넘버 4 챕터 넘버 5 챕터 5는 얘들아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 V단어, V단어만 들으셔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는 확실한데 뭐를 좀 많이 강조 드리냐면 혹시 제 커리큘럼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올인원이나 V, 유형 독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하면 V단어랑 같이 하면 되게 시너지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거든 왜냐면 반드시 등장해 네가 공부한 게 치명적인 의미로 그 중에서 독해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결국 독해를 잘해야 되니까 독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수 백 번 수 천 번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냥 문장을 읽는 게 아니고 소재와 소재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즉 관계를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reflect 뭐라고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영하다 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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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뭐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단어는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혼자 쓰이지는 못하지 반드시 얘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올 거고 얘가 뭘 반영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읽고 나서 남는 잔상이 뭐가 돼야 될까 자 다시 여러분들 이 수업은 독해를 위한 수업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A가 reflect B B를 반영한대 그럼 질문 A는 B를 반영한 거라고 그랬지 무엇이 뭐한테 영향을 준다는 소리야 뭐가 뭐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다시 내 이 뾰족한 부위 모양의 얼굴은 저의 이 얼굴은 이 뾰족한 김지영의 아버지와 이 뾰족한 어머니 어머니 왜 이래 아까도 이랬는데 뾰족한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를 반영한 거다 그럼 뭣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소리야 뭐가 뭐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래 B가 애기한테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이 둘 소재 사이의 관계를 준다라고 이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 포인트거든 그런 걸 주는 주요 관계 주는 단어를 다 모아 놓은 챕터가 바로 이게 아마 올인원 하시는 분들은 뭔지 알 거야 올인원 챕터 넘버 원이 제일 중요한 이 관계 주는 챕터니까 됐어요? 니가 아는 단어잖아 얘들아 보시면 다 들어봤던 단어잖아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해서 틀린다고 그 활용법을 알려드린다고 챕터 넘버 6 초기본 단어의 본질과 확장 아니 봐봐 얘들아 코웃음이 나오지 지금 스쿨? 너무너무 초기본이잖아 컬처럴? 문화적인 거 문화적 너무 기본적 단어잖아 근데 니가 과연 제대로 알까? 이 초기본 단어에 본질과 그것의 의미 확장까지 버전을 모르시면 이게 선지로 나온다니까 얘들아 아 스쿨 아 스쿨 아 스쿨 아 스쿨 아 스쿨 철학자의 무리들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철학자 학교 큰일난다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더 가볼까? cultural cultural 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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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어잖아 근데 질문 문화적인 게 뭔데? 문화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너무 크잖아 문화라는 개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은 하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단어라고 예를 들어 볼게 한국 사람들은 김치와 밥을 먹고 일본 사람들은 스시를 먹고 중국 사람들은 사실 중국 사람들은 뭐 웬만한 건 다 드시죠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 so eating habit 식습관은 is very cultural 매우 문화적이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렇지 cultural이라는 의미는 영영사전차를 보면 특정적이다 또는 다양하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식습관은 문화별로 특정적이다나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 그래야 선제를 손으로 잡아낸다고 해야 돼 참고로 cultural 이건 universal과 반대선상입니다 개별적이다 특정적이다 그런 거라고 해야 돼 너 진짜 단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야 챕터 넘버 6 제일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걸 외워? 자 얘는 뭐냐면 딱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단어 이런 단어 본 적 있을까 여러분들 tyrant 또는 전문 용어에 관련된 단어 이런 단어 선생님 저 이 단어 알고 있는데요 아니 끝까지 들어봐 내가 이런 단어까지 내가 외워야 되나 바다 표범 이런 거 있거든 수업 들어가면 나와 바다 표범을 내가 외워? 어 외워야 돼 왜냐면 평가원이 좋아하는 동물이거든 유독 바다 표범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워야 될 싶은 단어들이 여러분들한테 등장했을 때 제가 정해드리는 수업이에요 챕터 넘버 7 예를 들어 tyrant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난폭한 군주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독재자 군주 난폭한 군주 이런 거 근데 이 단어가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는 게 괜찮지 얘는 어때 얘들아? 아 저 이거 아는데요 frequent 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frequent 뭐 빈번함 그러면 뭐 빈번함? frequency? 여러분들 근데 얘가 메가 헤르츠 헤르츠와 같은 주파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주파수? 어 선생님 근데 제가 주파수를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개만이 나오니까요 각주로 안 줄 때가 더 많으니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챕터 넘버 7은 요 정도의 느낌의 그런 단어들을 잘 모아서 제가 이미지를 잘 잡아드리는 수업이다 됐지? 자 요렇게 해서 매년 제가 단어를 보강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들은 보통 교재에 넣지 않아요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 이후로 여기저기 등장한다? 그때 이제 제가 검증을 하고 예문 보고 영영사 잘 봐서 이미지화 잘 시켜가지고 교재에 넣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전년에 비해서는 단어가 좀 추가가 됐고요 예문들도 좀 최신 예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변하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교재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 그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챕터 넘버 7까지 큰 변화 없지만 중간중간에 새로운 단어가 좀 있긴 할 거다 그리고 뒤에 워크북과 여러분들이 알파벳 순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인덱스를 좀 잡아놨고요 워크북은요 제 모든 교재의 워크북은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문장을 주지 않아요 제가 제일 1등으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공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세월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해요 그럼 워크북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공부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머리끄덩이 잡고 오게 하는 책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워크북도 이미 여러분들 본 교재에서 봤었던 예문들을 빈칸 형식으로 쓸 수 있게끔 문제화 시켜서 만들었어요 단어 번호도, 워크북의 번호도 단어 번호와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따로 정답지가 당연히 없습니다 단어 번호 가서 여러분들 가보셔야 되니까 공부하게끔 만든 거예요 워크북은 그래서 워크북 잘 활용하시면 돼요 복습 방법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아니, V단어는요 많이 보는 게 끝이에요 그냥 많이 보세요 심지어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이거 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없잖아 네가 V단어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라 그 정도니까 V단어는 오로지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워크북 활용 좀 잘 하시면 좋겠고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다시요 수업의 OT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의 가르치는 방식이 나한테 맞는가 말투, 억양, 속도 이런 게 맞는가 직접 경험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강평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리고 맛보기 강의를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강의는 다 찍어놨기 때문에 아직 왕강은 아니지만 제가 앞부분은 좀 찍어놨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강을 제가 힘줘서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거의 한 6, 70분 찍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강의를 되게 길게 찍지 않아요 V단어는 짧게 짧게 찍어요 많아야 70분, 4, 50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보통은 그래서 크게 부담없게 좀 듣게 만들어 놓을 건데 그 맛보기 강의 보실 분들은 물론 제일 좋은 거는 1강을, 맛보기 강의 1강을 1강을 그냥 풀로 다 보시는 게 좋은데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투자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가 아까 하다가 번호를 좀 적어놨어 단어, 번호 중에서 5번, 7번, 11번, 12번 요거는 한번 가셔서 보세요 단어, 번호는 이렇게 띄어 놓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이런 수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시면 좋겠어 챕터 1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메인 챕터는 챕터 2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에서도 아마 많은 걸 좀 느낄 것 같아서 알겠지 얘들아? 네, 그 정도까지 추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다른 메인 커리큘럼을 따라오지 않으시는 많은 친구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수업입니다 아니, 아예 인강 자체를 듣지를 않고 혼자 자습으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수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부디 이 단어 수업이 단어 수업이 아닌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 독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하게 크게 바꿔 놓아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게 정답을 고르는 데는 나의 단어력만은 부족하지 않게 만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제가 그걸 위해서 온 맘과 전성과 제 몸짓을 사용해서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는 가볍게, 밥 먹으면서 들으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볍게 들으시되 복습은 무겁게 하셔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예처럼 V를 그리고 수험생 생활을 마무리하고 교문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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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이었습니다